저거 다 안어울려요. 아 이거 한번 발라달라고요. 빨개쉽고 베개에 고정도 잘되는 에른 베개 덮개. 베개커버 자주 안갈아주면 침, 각질, 땀으로 범벅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에른 베개 덮개 7개를 매일 새롭게 바꿔줍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 피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생산된 천연 모커입니다. 뮤백 염색단계도 거치지 않은 아플리의 꿀잠 친구 오가니코튼입니다. 30초 광고 끝. 안녕하세요. 아플리입니다. 오늘은 이런 펄 닉클러즈도 가져오고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긴 닉클러드도 있고 해서 이런 거 발라보면서 입술이 내버렸고요. 이렇게 펄 닉클러즈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쿠팡에 보이길래 한번 쌓아봤어요. 이거는 보라색깔 색깔은 거의 안 나겠지 그냥 냄새는 별로 안 나네. 냄새는 별로 안 나네. 나는 검은 Sunda 핫 핳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여러분도 음, 한 번. 그 냄새는 콩장 냄새 나죠? 별로네요. 그러면, 좀 닦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핑크색. 특히 여러분 중에 뭐 구매하실 분들은 없겠죠? 저는 그냥 진짜 우와 펄이다 이러고 산거라서 별생각 없이 산거라서 알아보고 산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아, 맥도 여러분 한 번 발라드렸다. 맥도 한 번 발라보세요. 핑크가 더 잘 어울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색깔 있는 거 발라볼까요?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색깔 있는 거 발라야 되니까. 리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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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것부터 너무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무지개 맨션 오브젤 리퀴드 13호 어필이라는 그런 색이래요. 얼마나 어필을 쓸 수 있을지 보자 보자 언필 향이 아까 그 펄 들어간 것보다는 콩닥 냄새가 많이 안나 앗 흐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흑흫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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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뭐랄까? 풀잎을 먹는 느낌인데. 되게 연한, 연한 색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발라보세요. 살짝. 물잎맛 나요. 꽃잎맛. 잘 어울려요. 아까 그것보다 좋다. 근데 저는 지금 뭔가 페인 같지 않아요. 다른 색깔 발라볼까요? 이렇게 연기도 제거하고. 이렇게 연기도 제거하고. 다른 색을 발라보겠어요. 이번엔 조금 더 핑크색. 쉽지로 소프티. 흐음. 흑뭑. 흑, 흑. 흑.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까요? 저 이거 다 안올려요. 안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때요? 홍두깨 같죠? 홍두깨 같은데 지금 여기에 약간 붉은색 펄을 발라볼까요? 기대는 안하지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지워 지워. 약간 베이스로 끌리기 좋은 색상들인가봐요. 저한테는. 보스 짓는다. 보스 짓는다. 그렇다면 이 색. 이거는 12번. 심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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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2. 핫도그 어머어머! 어머어머! 짜자! 어? 맘에 들어요. 신발 예쁘죠? 통이 되게 예쁘다. 진짜 예쁘죠? 아, 이거 발라달라고? 알겠어요. 네. 팡팡, 팡팡팡팡. 다 잘 어울리네요. 뭐, 여기다가 펄 한번 올려볼까요? 핑크색 펄. 핑크색 펄 티도 조 stroke 티도 안나왔네. 두부ゃ 너무 맛있어 맘에 들어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허당이 다 지워지고 있어. 그 다음에는 시퀀스 시퀀스라는 색을 한번 발라볼 건데, 이것도 되게 흐릴 것만 같은 안 흐리네. 혈이 저 좋은데요? 최소수 1-2-3-2 배고파 시퀀스랑 저는 심볼, 시퀀스랑 심볼 이 두가지 색이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볼을, 너무 좋네. 으흠, 그렇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반짝이 바르는 것보다 매트한 게 저한테 더 어울리긴 해요. 사실 두 가지 색 더 있는데 한번 발라볼까요? 이건 데이지크 색상인데, 스윗 모브, 그리고 라벤더 크림이라는 색상이에요. 워터, 워터 블러 틴트. 워터 블러 틴트. 발라볼게요. 그러면, 라벤더 크림 모브. 그래서, 라벤더 크림 모브. 입술에서 저한테 더욱더 넓어어야 해요. 이거요?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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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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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손으로 펴줘야죠.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이런 색상이, 발색이 너무 약한가. 어떤 향기가 나요. 이따가. 라벤더. 라벤더 크림. 그냥 투명색깔. 라벤더 크림. 라벤더 크림. onentsывcie Garage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스윗모브. 스윗모브. 이건 좀 아까꺼보다 잘 발라요. 약간 냉얼에 어울릴 것 같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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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맛이 너무 쓰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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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양이 갓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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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콩닥콩닥 새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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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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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저 숨쉬는 타임 겸 서비스 크롱크롱 크롱크 크롱크롱 크롱크롱